유튜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어 레고 입니다 아 아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레고형 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목표는 현재 랭킹 어 뭐 몇등이냐 8등이구요 어 지금 700점 대 중반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mmr은 챌린저 1100점 1200점 가까이 아마 될거에요 기모찌 뭐야 기모찌찌 오케이 자 시즌이 지금 촬영일로부터 4일 아마 영상 올라갈 때는 하루이틀 남은 상태일텐데 자 최종 마감을 최대한 높은 레이팅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은 아마 7등이 될텐데 가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라인존 주도권 센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레이팅이 높아서 어느정도 캐리력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신지드처럼 파밍하다가 중반에 이제 센 그런 느낌 말고 그래서 요즘 럼브를 더 많이 하게 되요 이해 좀 해주시구요 약간 이거 그 신상 알죠 그 신상 그 비니 원래는 그래서 테이퍼 들고 카메라 같은거 상대로는 또 작살 찍는게 좋은데 이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점화 들고 라인존 좀 압박하는 이유가 내가 상대보다 잘한다고 항상 전제를 깔고 해야돼 다 맞춰주구요 맞아 버리란 말이야 막타는 먹으란... 어디가 엘리스라서 아 엘리스가 좀 불안하긴 하네 사실 일부 도난 방패 든게 이게 딜 교환 후에 다이브 있는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볼까봐 지금 들고 왔거든요 이거 테일 못가게 최대한 그 앞에서 깔짝 댈게요 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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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는 동안에 이득 그렇지 이거 다리 이거 다리 집 찍었죠 이사람 안찍었네요 그럴 수도 있지 웨이브만 밀면 될 것 같은데 시즌 근사하게 비슷하고 이거 한번 따긴 따야되요 이거 카멜 천천히 막타만 먹으면서 딱 이득 봐야겠다 아 이거 막타... 천천히 막타만 먹으면서... 어... 일단 테일 최대한 못하게 견제한 거거든요 방금 미미야 못 먹더라도 텔 가면은 작살 두 발이랑 이퀄이랑 점화 다 박아서 보내려고 앨리스... 앨리스가 약간 탑동선을 많이 안타네 호우 실드로 한번 씹고 이 녀석 아... 쉬운데 신즈드 요즘 선픽 잘 못해요 신즈드 저도 하고 싶은데 선픽하기가 랭킹이 일단은 제가 재미영상만 찍는게 아니라 올려야 돼가지고 게임 자체는 서로... 오케이 이득 보는 그림인데 이거? 그렇지 잡아주고 릴리아 수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M&R 배치고사부터 달달하겠구만 음..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... 가는중 그냥 박아가지고 활으로 태워 죽여나는 용탑 내려갈게요 이거 상대팀만 그거 있어가지고 테리써서 어 흐흐흐 아 이젠 뭐 언급할 가치도 없네 인싸의 삶이 이런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점심부터 이렇게 누군데한테 연락오고 그런거 아니겠어 저 병신색 어 limitations 흐흐흠 뭐야 이거 다이브...다이브 박는구나. 이사람 다이브하고싶하거든요? 이거? 열관리좀 해줄게요 어... 이거 다이브안해? 아니 같은 팀이 다 죽어서 다이브를 안박는다고? 탑 솔로서 실격이야 카밀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역으로 따버리는 수밖에 없어 나 왜 못 맞췄냐 아 뭐야 이건 궁이 없구나 너 이 친구들은 이제 딱 배치고사 볼 때 이제 어 딱 아이디 기억해놨다가 엘리스 멘탈 어쩌구 아이디 기억해놓고 잡령어 기억해놓고 아잉 기억해놓고 오케이 얘네들 만남 이제 닿지 안하고 나 이제 버스타는 그니까 그 하는걸로 뭐야 이건 잡았죠? 이거 이미 잡았어 쓸게 그냥 뭐야 나 CS가 왜케 아니 뭐야 아니 이거 황족 탑솔로한테 양보해야 되는거 아니야? 그렇지 한번에 잡아주고 그렇지 되겠냐고 노프래쉬 서포터니까 죽을수도 있죠 여기 아니 여기 뭐야 블리츠크랭크인줄 알았네 엘리스 여깄다 밀어버리죠 질등 뭐 가벼운데 가볍네 깨자 애쉬궁은 좀 생각합시다 옆에 이렐리아 있어요 애쉬궁 생각하고 그렇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타겠지 때려주고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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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는 안쓰고 기다렸다가 실드는 안쓰고 기다렸다가 파이어 드레이크 아 님들 그거 아세요? 그 저 화염룡을 이런 이제 외국에서는 그 플레임 드레이크라고 해요 파이어 드래곤 아니에요 촌스럽게 어디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워 진짜 플레임 드레이크 알겠냐고 지인을 자른다는 마인드 진짜장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때려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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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흥분한 이렐리아가 박으면 조녀를 켜버리는 한번에 잡 아 이건 버스에요 6킬 1S인데 지금 상대팀 탑 카멜 보다 지금 CS 잘 먹어 타워 먼저 밀어 먼저 로민과 뭘 오늘도 캐리 중이냐고요? 하하 짜장 맛버거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캐리 중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그 MMR로 1장인데 뭐야 이건 어? 이것봐요? 그 끝난거 맞죠? 이긴거 같은데 아 아 뭐야 아파요 스톱 띵 음 훌륭하고 런블 coloured 아 찍었others 음 26점 딜량은 2등인데 어 뭐 플레이가 중요한거니까 빠이